이번 시간에 이제 맨손 제식이란 거 배워볼 겁니다. 뭐라고? 맨손 제식! 행진 간에 하게 되는 제식 동작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시범 보면 이해하는 데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. 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보고 대기합니다. 네. 약간 체형 느낌이 들어요. 근데 괜찮아요. 계속 교육 진행하겠습니다. 조교 뛰어!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. 나갑시다. 하나, 둘, 제자리 뛰어! 제자리에 섰! 뒤로 돌아! 좀 쉬도록 합시다. 너무 힘들어 보여서 위가 아팠습니다. 오히려 아팠는데 또 날씨가 진짜 매우 더웠고 그러니까 몸이 확 안 좋아지는 거예요. 정신은 하고 싶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이게 몸이 안 따라오니까 정말 저는 너무 속상하고 제 자신한테 너무 창피하고 네, 좀 그랬습니다. 이제 지도생도에 의해서 여러분들 A, B 팀으로 나눠져서 실습 진행할 겁니다. 알겠습니까? 네! 잘한 팀에게는 휴식 시간을 부여하고 저조한 팀에게는 추가 훈련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! 자, 맹장렬 생도 팀 먼저 호명하겠습니다. 오윤아, 강지환, 김재화, 양홍석, 김덕 생도 팀입니다. 매튜, 신지, 난현수, 이유비 좌향 앞으로 가, 우향 앞으로 가, 뒤로 돌아가 종합 스타일 해보겠습니다. 네! 하나, 둘, 셋, 넷 뒤로 돌아, 갓 왼발 짚고 갓, 왼발 짚고 다시, 다시 원위치 원위치 자, 앞으로 갓 우향 앞으로 갓 자, 하나, 둘, 좌향 앞으로 갓 좋아, 좋아, 잘합니다. 하나, 둘, 우향 앞으로 갓 자, 여러분 봅니다. 주목합니다. 그 다음 거 교육하고 다 통합 숙달하겠습니다. 알겠습니까? 네! 자, 걸음바꿔과에 대해서 교육하겠습니다. 네! 하나, 둘, 셋, 넷 걸음바꿔, 갓 왼발 한 마리 더 짚고 어렵습니까? 아닙니다. 자,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네! 자,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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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